음악 퍼스트료들이 정말 저에게 제일 중요한 파트너군 사생님 동반 국제사입니다 강행에게 예를 받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쿠디비랑 같은 배려를 하신 퍼즐분들이잖아요. 한 번 더 했어. 한 번 더 했어. 한 번 더 볼게요. 나오면 빨리 생각해. 답답 안 될 거니까. 답답 안 들지 마세요. 원본 삽니다. 빨리 되세요. 쿠리케이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리 포스트 데이 너무 재밌었어요. 프리 파이팅!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프룩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 파이팅!